출연이시고요. 그리고 차세대 감정 발라더 박재정 신호 의존수입니다. 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다 잘 될 거란 자각은 우리 사랑은 너무 컸다고 아니 부류 출연이 꿈이었다고 하던데 이 부류의 명곡이 사실은 가족을 화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가족이 주말에 모였을 때 TV에서 다 같이 모여서 부류의 명곡을 보고 또 그 부류의 명곡에서 나오는 가수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볼 수 있잖아요. 제가 거기에 나온다는 게 참 영광이죠. 혹시 꿈이 TV 속의 TV MC예요? 저희 프로그램 분석을 왜 해주신 거죠? 갑자기 왜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? 이 주말에 TV에 나오고 싶었어요. 아 주말에? 아니 그러면 일단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기라도 하나 먼저 한번 풀어주세요. 개인기가 제가 또 이제 성대모사가 또 여름에 있는데 이제 박지윤 선배님 박지윤씨가 돼요? 그대요 돌아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네 다 한 번 좋아요 저 분위기 좋아요 김동균 선배님 김동균 선배님 잘 있었냐니 사가 비슷할 만큼 이승완 선배님 이승완 선배님 이승완 선배님 도망치지 않으려 길을 자지 않으려 죄송합니다 박지윤씨의 무대에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대만켜요 뮤지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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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컬